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눠보죠. 자 제목이 출산율 반등?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 자체가 증가해야 되는데 결혼 자체는 처참하다. 그건 뒤에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들 짧게 짧게 하고 가죠. 은행 예금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몰린 돈이 한 49죠. 은행 예금에 돈이 몰린다 이 꼴 뭐다? 결국 이건 다시 줘야 되는 돈이 많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주니까 예금이 많이 몰리죠. 근데 이자를 많이 주기로 했죠? 자 이런 것들 대부분이 은행들이 예금을 증가시켜야 돼요. 뭐 많은 이유에서. 문제는 뭐다? 주로 이제 짧은 것들이 많죠. 그러면 그런 짧은 것들은 돌아오면 이자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4, 5%만 넘어가기 시작해도 은행이 그 4, 5% 이상의 수익을 일반적인 사업에서 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결국 거기에서 저기 끝에 있는 애들은 점점점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시간이 갈수록 뭐다? 너무 이자에 뭔가 기대하지 말고 안정적인 일금융권에 돈 넣어놓고 그냥 지내라. 굳이 이자 그거 조금 더 먹겠다고 이자 제일 많이 주는 곳이 뭐다? 가장 예금이 안 몰리는? 그러면 이자를 그렇게 많이 준다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이를테면 7% 이런 식으로 주는 애들은 아니 요즘 기업도 이제 쥐어짜서 영업이익 순익에서 보면 막 10% 안 되는 곳들이 많은데 은행이 무슨 수로 돈 넣고 돈 먹기 해서 7% 이상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데 단순히 이자를 많이 준다라고 해서 좋다. 이게 아니고 그럼 얘들은 이 7% 수익을 1년 뒤에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얘들이 이걸 벌 수 있나? 가능한가? 그럼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금융권이 그거조차 생각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걔들이 일단은 예금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금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자를 주는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걸 풀기가 쉽지 않겠죠. 네.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쭉 봅시다. 이건 일본인데 자 절대적 빈곤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동 기준으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있는데 절대적 빈곤은 하루에 약 2천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아이들이 절대적 빈곤 대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상대적 빈곤은 뭐 그냥 소득으로 나눠서 전반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근데 일본에서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한 7명 중에 1명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다른 직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 구조 자체가 그렇죠. 아무래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일수록 더더욱 임금은 낮죠. 안정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임금을 좀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도심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타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몸 쓰는 사람보다 임금이 더 높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진짜 고학력에 어떤 높은 가치를 제시하는 그런 인재들이야 당연히 많이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 안전하면서도 최고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본다면 몸을 많이 쓰고 무리한 일을 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도심에서 서비스직을 하는 여자들은 소득이 낮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구조고 이건 뭐 호주 같은 나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다? 몸 쓰고 힘든 일은 위험하면서도 근로 안정성은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임금도 높지 않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일이나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하다가 안 다쳐도 어차피 미래는 없고 다치면 본인만 망하죠. 보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끼켜봤자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정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구조를 바꿔야죠. 국가가 이렇게 방치하고 끝까지 이렇게 단물 쉽게 쉽게 뽑아 먹으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건 일본에서 좀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두 가지의 앞에 사건은 자 하나는 SNS로 사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부인의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사례를 의뢰한 여성 부인이죠. 그 부인이 징역 10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형. 이게 살인미수예요. 실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살인미수인데 어 살인 의뢰를 한 것만으로 10년에 징역이 나왔어요. 자 또 다른 그래서 이상하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2020년에 9월에 있었던 살인사건인데 역시나 이것도 살인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살인 청구를 한 남성에게 징역이 나왔는데 19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건 이제 살인이 됐어요. 근데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모를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아요. 칼로 찔러서 어 근데 이 사람이 징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가 2년인가 3년 징역이 내려지고 집행유예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집행유예가 5년이 있나봐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죠. 실형을 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럼 왜 살인을 실제 직접 했는데도 이건 오히려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살지 않고 징역 2, 3년에 집행유예 5년인가 궁금하잖아요. 살인미수인데 의뢰를 했는데도 10년인데 실제 살인했는데 집행유예야. 이게 뭐냐면 바로 본인이 본인이 개혈을 하던 아버지를 어느 시점에는 너무 힘들어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살해한 아들에게 법원이 상황을 참여했고 계속해서 징역 2,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현실이 처절하게 반영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우리도 먼 미래에는 이렇게 갈 거예요. 참 대한민국이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본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나마 일본은 개우 같은 것들이 그나마 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뭐 자식들이 온전히 감수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가면 이제 뭐 정책적으로 뭐 마련되겠지만 그럴수록 뭐다 세금은 증가.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해.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일본에서 우유나 요구르토 회사들이 대략 한 적은 것들이 2% 많은 것들은 12.5% 정도 가격을 인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경제 상황을 보면 물가는 올라요. 물가 상승 전반적으로 제품의 공산품의 가격도 상승하고 상승 여기에서 이제 정부는 뭐 어떻게 하냐면 한 600조 전체 600조 급의 예산으로 해서 그걸 실생활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줘요. 보존해 주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200조 정도 예산 가지고는 1월에서 9월까지 전기요금 전기 가스 등에 들어가는 실생활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한 보조로 한 가정당 45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정책이 나왔어요. 그 외에도 그래도 일본 사회가 특이한 건 봐요. 금리는 일단 최대한 억제해서 오르지 않는 쪽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환율은 괜찮아. 그 반대편에서 물가가 오르는 건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 그리고 기업들은 물가가 오르면서 근데 물가가 올라도 그게 소비만 되면 기업들은 좋죠. 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일본은 이런 식으로 한번 버텨보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일본에서 조차 유제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단순히 뭐 축산 거기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가격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은 그냥 고물가 자체가 전반적인 경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 그 일본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데도 아 그 무인 점포를 시도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의 항공회사들이 흑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 이거 일본의 낙골당이에요. 낙골당의 비용이 저렴하진 않아요. 싸면 이제 300만원 비싼 건 2500만원 정도의 한 7가지 종류가 있는 어떤 낙골당이 있는데 이 낙골당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 유품을 가져가래요. 그래서 보니까 파산을 하고 그게 경매로 넘어가서 부동산 회사가 낙차를 받아서 그 유품을 다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해서 아 이런 경우도 있다 라고 해서 근데 일본은 이런 게 많겠죠. 그래서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멀지 않아서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분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부동산 잠깐 하고 뒤로 가죠. 2022년 10월의 말인데 드디어 우리가 미분양이 한 4만 채 정도까지 증가 중입니다. 4만 채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시겠지만 예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2009년 한참 피크 근데 그 이전이 더 피크였어요. 그래서 2009년 11월에 미분양이 전국에 한 12만 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한 3배가 조금 넘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그러면 2010 어 네 2010년으로 기준으로 봐도 그 미분양 물량이 한 12만 채 정도 그래서 근데 이게 2009년에 3월에 한 16만 채 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2009년 8월 9월 10월 11월 이때 이렇게 가면서 정부에서 그때 정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규제책 풀고 LTV 열고 했죠. 결국 이걸 통해서 미분양 물량은 털어내려고 정부 입장에서는 줄이려고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지점과 정부는 올라가는 힘을 서로 맞물리게 해놓고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올라가는 힘이 다시 내려가는 힘을 어느 정도에서는 저점 찍고 올라가겠다라고 아마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내려가는 힘을 점점점점 빼서 내려가는 시간 그리고 내려가서 가는 횡보하는 시간이 길더라도 연착륙을 시키겠다. 이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2009년 그때도 보면 2009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 정도 초중반 지나는 초반 지나는 그 시점에 굉장히 16만 채 까지 늘었다가 대대적으로 풀고 2009년 후반으로만 가도 한 12만 채 13, 12만 채 하지만 그게 다시 증가하기도 하고 그런 들락날락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08년 12월에 16만 그러니까 정점으로 해서 전체 미분양 물량이 16만 6천 채 그 다음에 09년 12월에 12만 3천 채 010년 10년 12월에 8만 9천 채 11년 12월에 7만 채 그 다음 12년 12월에 7만 5천 채 그 다음 6만 2천 채 6만 천 채 5만 채 5만 천 채 4만 5천 채 4만 2천 채 4만 2천 채 정도까지 저점 찍고 다지다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향으로 보면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기존 2008년 9년 그때 내려가기 시작했던 그때의 마지막 저점 찍고 올라가기 직전에 4만 채 비슷해요. 근데 이게 방향은 다르죠. 그때는 계속 한 1,2,3,4,5,6,7,8 9년 정도에 걸쳐서 내려갔던 시기에 저점 찍고 올라간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지금 반대로 올라가는 시기에 4만 채 6 지점을 서로 크로스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증가가가 어느 정도까지 추세가 이어지는 지로 우리가 관찰하면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 가면 이것도 최고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내려오는데 한참이 걸리고 나서 올라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지금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리고 군부대에서 또 폭발물 터져서 40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지금은 입을 조심해야 될 때 입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자 그 다음에 정보부채가 54% 정마 그래서 올해 말에 정보부채가 54%를 넘겨 비기축통화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 결국 이런 것들이 뭐다 계속 증가 계속 정부의 부채 그 다음 국민들의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하는 증가 방법 없어요 그리고 이건 재미있는 게 일본에서 특이한 거예요 지역부흥협력대 지역부흥협력대 근데 이게 뭐냐면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가면 대략 예산으로 1인당 야 얘들 돈 참 많아 특별 교우세로 1인당 연간 약 4,800만원 상한으로 소득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지원해주고 그걸 이제 정상적으로만 활동을 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지역에 가서 뭘 해도 상관없어 주택을 하고 거기에서 뭐 약간의 거기에 숙박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농사를 지어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해도 되고 뭐 아니면 일반적인 프리랜서로 해도 되고 뭘 해도 돼 근데 거기에 지원이 상한으로 해서 4,800만원까지 준다 이거예요 대단하다 조건은 이제 그 활동기간 동안 그 지역의 주민으로 등록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역 이름이 지역행위협력대 그 다음에 지역부흥협력대 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유튜브를 한다든지 인터넷에 PR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뭔가 PR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돈을 4,800만원까지 1년에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같으면 지원이 박살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 했을 때 2009년에 89명이 이제 활동을 했고 2010년에 257 근데 계속 늘어요 그리고 쭉 늘어서 2021년에는 4,015명 엄청 많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기준 6,015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70%가 20에서 30대고 그 다음 약 40%가 여성 그래서 그리고 특이한 건 이렇게 한 시도를 해보니까 인기를 맞춰요 인기를 맞추고 이제 대부분은 돌아갈 거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약 65% 정도는 해당 지역에 계속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5,281명 정도가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돈을 투자한 것 대비 농촌으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유입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꽤나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는 뭐 생각해봐 대도시에 살다가 그래서 이 예로 나오는 게 뭐냐 이 사람도 27인데 IT 기업에 취직했다가 그냥 이게 흥미로워서 농촌 가서 포도농가에서 후계자로 일을 하다가 어 이거 재밌다 싶어서 막 확대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는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 가서 뭘 하든지 인터넷 하면서 홍보하고 유튜브하고 그런 거 하면 얼마 준다 4,500만 원까지 이런 개꿀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같으면 난리 났겠죠 그럼 우리도 이런 게 있나 이 정도 돈을 그냥 주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은 굉장히 과감한 적극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본은 굉장히 조용하고 뭐 별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다 이건 대단하죠 어제 기사예요 또 또 그 연금 수령을 계속 늦추려고 하는 그건 이미 기사를 봤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욕했지만 일본은 정말 대단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늦춰야 되니까 늦추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론화가 가능한 일본이 존경스러운 거고 우리는 근데 또 나오는 게 65세 이상 이제 고소득자의 개요보험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고소득자는 더 많이 내라 반대로 저소득자는 감액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와 얘들 대단하다 참고로 이 평가액이 대략 그러니까 평균이 2021년에서 2023년 기준으로 월 6만 원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많이 내게 곱하기 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적은 사람들은 더 더 더 더 낮춰서 적게 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은 되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마찰이 있던 상관없이 그걸 그대로 뚫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지금 해봐요 연금수령 이제 적극적으로 더 넣어줍시다 세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내세요 어르신들도 돈 좀 있으면 세금 더 많이 내세요 의료비용 어르신들이라도 세금 낼 거 있으면 더 많이 내세요 소득 많으면 대놓고 이런 나라예요 가능해? 우리가 이렇게 가능하면 바로 이제 탄핵 되겠지 노력은 이제 지난 정부보다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자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이제 전국의 혼인 건수 이제 출산율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감안하고 있으시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어지냐 변화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부정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다만 숫자 그러니까 가임 여성의 숫자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줄어들겠죠 줄어들면서 이제 출산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 대비 숫자니까 근데 그건 절대적인 건 전혀 아니에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이에요 결혼 결국 결혼을 바탕으로 2.5에서 3년 뒤에 보통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가 평균인데 당연히 출산 출생화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출산율이 아니잖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지 출생화 숫자 자체가 증가해야지만 그래도 미래가 밝죠 출생화 숫자 잘 때 절대적인 숫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증가해야 되죠 혼인이죠 그럼 혼인이 지금 어떻냐 자 이제 가까운 시점에 이 표 올려놓은 게 그거예요 2022에서 2021년 봐보십시오 혼인 건수가 1년 건수로 해서 얼마죠 21만 건 19만 건 그리고 지금 가까운 시점에 1월에서 8월까지 해서 12만 건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다 작년이 동기에 12만 6천 건 지금이 12만 3천 건이니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19만 건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원인 건수가 물론 밀렸던 게 하면서 20만 건을 살짝 넘어서 한 21만 건 20만 건 정도 21만 건 정도까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밀렸던 것들이 쫙 결혼이 이어지면서 근데 그건 뭐 모르죠 결론적으로 지금이 한 20만 건 정도 결혼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생화 숫자가 나온다 자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한 10년 정도 전으로 가볼게요 자 저기 표에 보이시죠 2010년에서 2011년은 그때 어때요 저기 앞에 숫자가 뭐다 32만 건 32만 건 32만 건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전으로 쭉 한번 볼까요 1999년부터 1999년 몇 건 36만 건 33만 건 31만 건 30만 건 30만 건 30만 건 30만 건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06년 넘어가면서 봐보십시오 31만 건 33만 건 34만 건 자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33만 건 34만 건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 넘어가고 32만 건 30만 건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출생화 숫자가 살짝 반등했던 그건 저 2006년 7년의 저 33만 건 34만 건의 결혼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 인구구조상으로 그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결혼이 단순 증가했을 거예요 그것도 있고 이제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그때 아까 앞에 우리가 부동산 봤듯이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그 미분양 증가분으로 인해서 신혼부부들이 쉽게 죽어러 가질 수 있게 됐던 상황이에요 당연히 거기에서 이제 결혼의 어떤 벽이 조금 낮아지면서 허들이 낮아지고 쉽게 올라갔다 자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주거가 안정되면 애를 넣는 것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조금 더 증가 분해 영향을 미쳤다 라고 봐도 되고 결국은 우리가 30만 건 때 정도의 혼인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나마 선방을 하는 그 정도의 출생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다 이미 이제 3분의 1 정도가 줄어서 20만 건 때 심지어 그 20만 건 때도 무너질까 말까 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25만 30만 건으로 혼인 자체가 다시 증가를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가 밝아요 그러니까 연말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밀렸던 게 촥 하면서 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의 그러니까 올해가 한 20만 건에서 21만 건이라고 만약에 하면 이거 자체가 2.5년 뒤에 출생화 숫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2.5년에서 3년 뒤 그러면 언제죠 2025년에서 6년 그때도 1년의 출생화 숫자는 지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출생화 숫자 완전 꼬라박은 지금의 출생화 숫자와 크게 차이가 없는 정도로 나온다 결국 이런 것들 길게 진짜 엄청난 저출산이 이루어진 이 시점이 적어도 2026년에서 7년 정도까지는 가고 물론 내년에 갑자기 반등해서 올라가면 2027년 정도는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2026년까지는 간다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8, 2019년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했고 이 깊은 골짜기가 지나가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다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영유아 시작해서 소아, 청소년과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 사회로 나오면서 전반적인 걸 다 파괴를 시켜버려요 아니 생각해봐 소비자 자체가 3분의 1이 줄었어 아니 동네 가게만 단순히 생각해봐요 그 동네의 주민이 3분의 1이 줄었어 그러니까 소비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줄었어 그러면 아무리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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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봤자 안 돼 그건 절대적인 소비자 숫자가 감소해버리면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치르면 뭐다 우리가 우리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밑바닥에 그러니까 아이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그들이 지나가는 엄청난 소비시장 교육이 됐던 그 시장이 지금 엄청난 골짜기 깊은 골짜기 암흑의 골짜기가 파여버렸어요 적어도 2025년 6년까지는 파인 거예요 미래까지 확정이에요 혼인으로 본다면 결국 이게 지나가면서 그걸 다 파괴시켜버리고 우리가 그 뒤에 좋아지더라도 그걸 다시 증가시키기에는 우리 체력이 완전 바닥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26, 7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초고령 국가 당연히 세금이 폭발적인 증가 그러면 그때 골짜기가 파여진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그리고 우리 정책을 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있는 구성원에게 더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래도 지금 정도는 괜찮아 자 지금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깊은 골짜기가 파였잖아요 그러면 이 깊은 골짜기 애들이 중고등학교 지나가고 대학교 지나가고 사회로 나오고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걔들이에요 이게 한 10년 정도 어 2026년 정도까지 잡으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확정이니까 그 뒤는 일단 빼두고 그러면 2026년 7년 정도에 이제 우리는 초고령 국가로 진입하고 세금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증가하는데 단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준조세 직간접적인 세금이나 연금이나 전반적인 것들은 다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너무 파여있는 예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정책을 짰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직접적인 직간접적인 세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부정적이니까 사회로 미래에 나와서 세금을 낼 애들이 부정적이야 그러면 지금 그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많이 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세금 증가가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극단적인 저출산 이 이걸 바탕으로 미래를 통계해버리면 박살나거든요 지금 올해 연말에 연금 개혁도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과연 얘들이 결국은 미래의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미래에 근로하는 이들의 숫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까운 5년 6년 사이에 극단적인 이 저출산이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혹은 여기에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계획을 짜면 국민연금을 갑자기 존나 많이 내야 돼요 수령하는 것도 오히려 줄여야 돼요 계획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계획을 어떻게 미래를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만 가까운 시점만 딱 보고 지금의 저출산은 크게 반영하지 않는 정도 혹은 갑자기 2, 3년 뒤에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그렇게 집어넣어서 딱 미래를 계산해버리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다 실제 해결됐다 보다는 오히려 미래에게 일단 떠넘기고 일단 이번 계획은 넘어가는 식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건 단순히 지금 연금이 이렇고 그 다음 건강보험 그 다음에 직간접적인 수많은 세금들 자 모든 것들이 이제 계획이 앞으로 기존에 우리가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던 세금과는 전혀 다른 경향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 대단히 높을 가능성이 있는 그 베이스가 되는 뭐 출생아 숫자 절대적인 출생아 숫자가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가까운 시점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건 뭐다 반등할 수도 있어요 반등하는 건 이제 가임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출생아 숫자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증가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혼은 최악의 최악으로 계속 꼬라받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감사합니다